K-방산이 폴란드에 이어 캐나다에서 역대급 수출 신화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수십조 원 규모의 잠수함 교체 사업을 추진 중인 캐나다 해군이 하반기 발주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과 일본 조선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내 방산 기업들은 폴란드의 K2전차와 K9자주포 등 17조 원 규모의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이어 추가적으로 폴란드에 30조 원 규모의 2차 무기 수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K-방산 수출의 신화를 이어갈지 기대를 모읍니다. 캐나다 해군은 장거리 잠항 능력을 갖춘 3천톤급 디젤 잠수함 12척의 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을 운용해온 영국산 중고 잠수함을 교체하려는 건데 이르면 하반기 공식 발주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잠수함은 있잖아요. 국산화율이 80%에 육박합니다. 우리가 국산화율이 높다 보니까 우리한테 돌아오는 수익이 많다는 건데 이 사업의 규모가 최소 60조, 최대 80조까지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수출하게 된다면 폴란드 1차 수출의 3배를 넘는 수준이 되는 거죠.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유력한 후보로는 한국과 일본이 꼽힙니다. 캐나다 당국과 해군 관계자들은 5월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찾아 시설을 살폈고 이에 앞서 일본에서도 가와사키 중공업과 미쓰비시 중공업을 잇따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산업계는 국산 3천톤급 잠수함이 일본보다 핵심 기술과 생산 능력 면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제레식 잠수함으로 최신형에 속해 각종 자동화 기능을 갖춘 데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 운용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국내 조선사들은 글로벌 방산 기업과 손잡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 관련 기술 협력 협약을 잇따라 체결하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가 산재한 만큼 기업의 노력과 함께 정부 지원과 컨소시엄 구성 등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사업 수주에 성공하면 선진국으로 6회공 무기를 수출하게 돼 K-방산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